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읽을 작품은 얼렉님께서 댓글로 신청해주신 채만식 작가의 레디 메이드 인생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10분의 문학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채만식 작가는 태평천하나 탕류와 같은 장편소설로도 유명하지만 저는 사실 채만식 작가의 재치있는 단편소설들을 더 좋아해요. 어리석은 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운 치숙이라든지 권력의 맛을 본 인간이 어떻게 승승장구를 하고 또 어처구니 없이 또 어떻게 몰락을 하는가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린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는 내내 웃음이 막 피식피식 나거든요. 이 레디 메이드 인생은요. 1934년 5월부터 7월까지 신동화에 발표된 단편소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단편소설 중에 하나고요. 레디 메이드라는 건 미리 만들어진 물건 그러니까 기성품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미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인간 그러니까 당시의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작품에서 레디 메이드 인생이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오거든요. 팔리지 않는 순간과 팔리는 순간에요. 즉 팔리지 않는 인생도 레디 메이드고 어딘가로 팔려나가는 인생 또한 레디 메이드라는 거죠. 경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한정되어 있죠. 공급의 양 이 만들어내는 양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고 그 중에 일부는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이겠죠. 이 주인공인 피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텔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가서 일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차라리 농민이나 노동자라면 다른 곳에 가서 일할 텐데 아니 웃겨요? 뭐 참나 인텔리는 피가 뭐 따로 있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가서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 본인이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낮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와 똑같이 같은 대학을 나온 다른 친구는 신문사에서 글을 쓰는데 본인은 아무리 용을 써도 그걸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괜히 복장이 터진다니까요. 피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신문사의 K사장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러 가는데 단번에 거절당해요. 일자리가 없다면서요. 피군은 그 말을 듣고도 사실 별로 상처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탈락이라는 거에 이미 이골이 났어요. 그런데 사장이 그냥 거절을 하고 깔끔하게 돌려보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살 사람 속을 긋네요. 딴에는 사장 딴에는 위로랍시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요. 요새는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 안 됐어. 이러면서 아니 그 능력으로 농촌으로 가서 문맹 퇴치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와 이 말 들으니까 피군이 괜히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뭐 일자리도 일단 거절당했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리를 늘어나오니까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뭘 먹고 헌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까? 뭐 농촌이 비참한 것의 근본이 뭐 기억님은 몰라서 그런 줄 알아요? 생활 개선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자원봉사장입니까? 인도주의자냐고요? 하면서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어우 제 속이 다 시원해요. 무슨 당장 밥을 먹을 것도 없는데 급여도 안 주는 곳에 가서 일을 하래요. 진짜 웃겨요. 근데 이게 30년대 일이라니 저는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뜩이나 취업론 때문에 힘든데 이런 취준생들을 울리는 무심한 만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는 피는 광화문 거리를 걸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인텔리들을 많이 만들어낸 사회를 비판합니다. 사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요. 신분제가 무너지고 한일 강제병합이 있고 나서는 배우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사실 사람들을 지배했거든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너도나도 휩쓸려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 결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은행원이 생기고요. 회사원이 생기고요. 소설가가 원고료를 받게 되고요. 미술가가 그림을 팔 수 있게 됐고요. 음악가가 대접을 받죠. 인쇄소도 생기고 책장사도 잘 되고요. 양복점, 구두빵 뭐 이런 거 다 말할 게 없어요. 뭐 그런데 이 모든 직업이 포화상태가 되고 보니까 그 다음 세대에 열심히 배운 세대는 더 이상 직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 인텔리오 무기력한 문화 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다. 레디 메이드 인생이다. 뭐 사회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인공 피도 좀 더 남의 눈에 띄면서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 그런 직업을 원해요. 어쨌든 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삼청동 꽃게 위에 있는 사글새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편지를 한 한 암이네요. 형에게서 온 편지인데요. 이전에 헤어진 부인과의 사이에서 창선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벌써 9살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14살 때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그때 풍조가 그랬잖아요. 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편지에서 피구나. 너도 아비노릇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창선이를 서울로 보낼 테니까 좀 공부를 좀 시켜라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형이 아들 창선이를 맡아줬거든요. 그러니 네가 서울에서 공부 좀 시키라고 꼭 당부를 하네요 형이. 아니 뭐 당부를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인데 알아서 키워야죠 이제. 어쨌든 이런 갑갑한 소식을 들으니까 술이 당겼는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십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H와 M이에요. 술 친구들인데요. 나중에는 술을 마시다가 H에 법전까지 저당 잡혀서 술을 마시게 돼요. 친구들도 뻔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취업전선에 나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M이라는 친구는 원체 남한테 이렇게 군소리 있죠. 아쉬운 소리 하기를 싫어해서 아직 취업도 안 됐는데 여유를 부리고 있고요. H라는 친구는 좀 딱딱한 공무원 타입인데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변호사 시험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법전을 저당 잡혀서 술 먹었다고요. 그 돈으로. 어쨌든 두 사람과 함께 술을 진탕 마신 P는 18살 짜리가 술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20점만 주어도 자신에게 몸을 팔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처럼 술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생각해요. 도대체 어느 세계의 한편에서는 자기의 정절을 늘었다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여자가 있는데 왜 어느 한편에서는 이렇게 20전 정말 가치 없는 진짜 무가치하게 자신의 정절을 파는 여자가 있을까 파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막 끊임없이 하다가 아휴 내 코가 석잔데 누구 걱정을 하나 싶어서 머리를 비웁니다. 자 어쨌든 1934년에 군기를 밥 먹다시피 하던 피구는 뭐 이제 아들이 올 날이 다가오니까요. 전에 알던 인쇄소에 가서 아들 창선이를 견습생으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쇄소 사람은 깜짝 놀라요. 진짜 아들이에요? 괜히 아들이라고 하면 받아줄 것 같아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쇄소 사람들의 사정은 이래요. 자기들은 어떻게든 자기 아들들 딸들을 인텔리로 키우려고 하는데 자식 공부 못 시켜서 안달인데 아홉 살밖에 먹지 않은 이 어린아이를 어쩌자고 이렇게 생일을 시키냐고요. 그냥 일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일을 하면. 하지만 피구는 자기가 이미 인텔리고 자기가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지식인이란 이 사회에 쓸모가 없으며 기술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창선이를 결국 인쇄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리였구나. 생민지 현실의 무기력한 지식인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가장 취업이 안 됐을 때 그 1년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는 어쩌면 레디메이드 인생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